아기 상어 꼴리 베베 깽 너무 아파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 상어 치과야 선생님 도와주세요 엄마 상어와 아빠 상어 그리고 형아 상어의 이빨이 너무 아파 보이는걸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겠어 상어 가족 여러분 치과 안으로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엄마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치석이 쌓여 잇몸이 부었네요 치석은 입안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만나서 단단하게 굳은 나쁜 덩어리에요 가만히 놔둬요 가만히 놔두면 잇몸이 더 나빠질 테니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네 친구들 우리 함께 치료 도구를 사용해서 엄마 상어의 아픈 잇몸을 낫게 해주자 환자분 환자분 이제 치료 시작할게요 아 하세요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빨이 살짝 시리죠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나요 아 치석 제거 끝 엄마 상어 정말 잘 참았어요 어 어 역시 잔뜩 쌓여있던 치석 때문에 잇몸이 부어있어 으 더러운 치석 가루들이잖아 잇몸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이 치석 가루들을 물로 깨끗이 씻어내자 이제 입안의 고인물을 쏙 빨아들여서 없애자 아 아 계운해요 흐헤헤헤헤 입안이 깨끗해졌어 아야, 아야, 아야 아 어윽 못된 세균들이 잖아 마지막으로 연고를 발라서 세균들을 물리치자 아 으 으 우와! 엄마 상어 잇몸이 다시 건강해졌어요 더러운 치석이 쌓였던 잇몸 위아래 모두 다 치료 끝 아빠 상어 들어오세요 하얘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뾰족뾰족 윗니 아랫니가 부러졌군요 이빨이 다시 자라겠지만 그동안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많이 불편할 테니 얼른 치료해 드릴게요 이빨이 얼마나 부러졌는지 엑스레이로 찍어볼까? 자 찍을게요 윗니 아랫니가 많이 부러졌네요 빨리 뽑지 않으면 위험하겠어요 친구들 부러진 이빨을 뽑아볼까? 다 됐다 마지막으로 튼튼한 새 이빨을 끼워드릴게요 마음에 쏙 들어요 선생님 뾰족뾰족한 이빨이 너무 멋져요 부러졌던 이빨 뾰족 뾰족하게 새로운 이빨로 치료 끝 평화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윗니 아랫니에 음식물이 끼어 있네요 음식물이 이빨에 계속 끼어 있으면 나중에 충치가 생겨서 더 아플 수 있어요 아파요? 저, 저 치료 안 받을래요 걱정 말아요 형아상어 제가 아프지 않게 더러운 이빨을 빨리 깨끗하게 해줄게요 네 친구들 준비됐지? 먼저 집게로 더러운 음식물 조각들을 뽑아내자 깊이 박혀있나봐 다 됐다 아이 시원해 이제 누래진 이빨을 깨끗하게 양치하자 쓱싹쓱싹 뚜루루뚜루 구석구석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치카치카치 마지막으로 치약거품을 물로 잘 헹궈주면 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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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하얀이가 반짝반짝 빛나요 앞으로는 하루에 세 번씩 꼭꼭 이빨 닦기로 약속 약속 치카치카치카ャ가샥하샥샥까위 아래 깨끗하게 양치국 크왕 모두 튼튼한 이빨을 되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온 친구들을 함께 치료해주자 안녕 내 이빨 어떡해 상어 가족의 이빨이 썩었어요 안녕 친구들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치과야 의사선생님 도와주세요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그리고 누나 상어가 이빨이 많이 아픈가 봐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상어 가족 여러분 치과로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누나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랫니 두 개 까맣게 충치가 있네요 아우 누나 상어 많이 아팠죠 사탕이나 젤리처럼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이빨이 썩을 수 있어요 아야 아프지 않게 치료해줄거죠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누나 상어 친구들 우리 누나 상어를 빨리 치료해주자 그럼 이제 치료하러 들어갈게요 크게 아 하세요 먼저 뾰족한 드릴로 썩은 부분을 갈아내자 아야야야 못된 세균이잖아 누나 상어 조금만 참아요 세균 무찌르기 성공 세균 무찌르기 성공 누나 상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이 검은 가루들을 씻어내자 입안 청소 끝 이제 이빨에 텅 비어있는 곳을 다시 하얗게 메꿔보자 마지막으로 파란 빛을 껴어서 딱딱하게 만들자 충치 치료 끝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누나 상어 정말 고생 많았어요 누나 상어 충치 윙윙윙 뾰족한 드릴로 제거 끝 할머니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야 아이고 아야 아야 내 이빨 너무 불편해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야야 여기저기 이빨이 많이 빠져 있군요 할머니 상어처럼 나이가 많아지면 이빨도 쉽게 빠지고 또 새로운 이빨이 빨리 자라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럼 이제 맛있는 것도 못 먹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냠냠냠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치료해 드릴게요 친구들 시작해볼까 정확한 치료를 위해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새 이빨이 아직 다 자라지 않았네요 이빨이 다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대신 그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새로운 틀리를 맞춰드릴게요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떤 틀리가 맘에 들어요 반짝반짝 알록달록 보석틀리가 좋아요 너무 눈부셔 아무래도 보석틀리는 안 되겠어요 이번엔 뱀파이어틀리로 해볼까 뱀파이어 할머니다 송곤이가 너무 무서운걸 안되겠어 역시 뾰족뾰족 튼튼 상어 이빨 틀리가 최고야 새로운 틀리 맞추기 성공 할머니 상어 뾰족뾰족뾰족 튼튼한 새틀리 끼워 좋았다 할아버지 상어 들어오세요 아이고 아야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빛니 아르니가 한 개씩 빠져 있군요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상어 새 이빨이 자라기 전까지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치료해 드릴게요 친구들 이빨이 빠져 있는 자리에 새 이빨을 심어주자 먼저 치료할 때 아프지 않도록 해주는 주사를 놔드릴게요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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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 안 맞을래요 걱정 마세요 아프지 않게 살살 놓아 드릴게요 살짝 따끔해요 따끔 따끔 주사 끝 앞으로 치료가 하나도 아프지 않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이빨이 쏙 들어갈 수 있게 잇몸에 구멍을 뚫어주자 마지막으로 새 이빨을 구멍에 박자 우와 새로운 이빨이 참 잘 어울려요 할아버지 상어 빠져 있던 이빨 새로운 이빨로 치료 오케이 이빨이 모두 다 나아서 정말 기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같이 이빨이 아픈 친구들을 치료하자 안녕 달콤해 이제 단 것만 매일 먹을 거야 야 우승을 했네요 내 이빨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크앙 사자가 치과에 왔어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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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첫 번째 환자분, 사자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 내 이빨 느낌이 이상해. 도와주세요. 이빨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아! 아! 이빨의 색깔이 얼룩덜룩 변해 있군요. 크앙! 사탕을 먹지 말걸. 내 이빨 원래대로 돌려줘. 진정하세요. 지금도 예쁘지만 사자 환자분이 다시 이빨을 원래대로 만들고 싶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치료해 드릴게요. 그럼 아! 하세요. 아! 먼저 이빨을 하얗게 하는 약을 바르기 전에 잇몸이 시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파란색 약을 발라줄게요. 자, 이 선을 따라서 파란 약을 쭉. 자, 다 됐다. 이제 이빨을 다시 하얗게 해주는 약을 바를게요. 친구들, 어떤 색깔의 약이 좋아? 초록색이랑 분홍색? 좋아! 뭐야! 조개 껍질이었잖아. 초록색 연고도 확인해보자. 다행이야. 초록색은 연고가 맞았어. 크앙! 아, 살짝 간지럽죠? 조금만 참으세요. 으쌰, 으쌰. 조금만 더. 약 바르기 완료! 마지막으로 이빨에 파란 빛을 쬐어주면 치료 끝! 이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우와! 이빨이 다시 하얘졌어요.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얼룩덜룩 사자 이빨 반짝반짝 하얀 이빨로 치료. 크앙! 하마 환자분, 들어오세요. 으아... 아아... 아아... 으아... 입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요. 도와주세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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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송곳니 두 개가 썩어 있군요. 아아... 중치가 심하면 입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오빠, 빨리 치료해 드릴게요. 친구들, 먼저 뾰족한 드릴로 썩은 부분을 없애자. 아야야야야야... 거... 아... 아... 거의 다 됐어요. 정말 잘 참으셨어요. 이제 이 까만 가루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자. 아... 이것도새 타칭 entfer습니다. 1T 반대쪽 하트 모양 이빨 조각도 끼워주면 총치 치료 끝! 이제 입에서 나쁜 냄새가 안 나요 가만 송곳니에 생긴 까만 충치 입 냄새 모두 다 제 것 끝! 바닷코끼리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뾰족뾰족 송곳니 두 개가 불어졌군요 자 맛있는 저게 다시 먹을 수 있겠죠? 그럼요 잘 먹을 수 있도록 송곳니 고쳐드릴게요 송곳니가 얼마나 불어졌는지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런 송곳니 두 개가 뿌리까지 다 부러졌네요 가만히 놔두면 위험하겠어요 부러진 이빨을 아프지 않게 빨리 뽑아드릴게요 이제 새로운 송곳니를 끼워 드릴게요 친구들 이 중에서 바닷코끼리 송곳니로는 뭐가 좋을까? 그래 아이스크림 콘이였네 진짜 송곳니를 다시 찾아드릴게요 어? 여깄나? 우와 내 멋진 송곳니가 다시 생겼어 바닷코끼리에 부러진 송곳니 뾰족 새 이빨로 치료 이빨이 다시 건강해져서 참 다행이에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함께 이빨이 아파 치과에 찾아온 친구들을 치료해 주자 안녕 우리는 파파리지옥 무서운 파파리지옥 도망쳐 파파리지옥 파리지옥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빨리 치과에 가야겠어 정글 친구들이 치과에 왔어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 주는 치카치카샤카샤카아기상어치과야 의사선생님 도와주세요 콧김치와 악어와 파리지옥? 정글 친구들이 바닷콘엔 어쩐 일이지? 우선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자 의사선생님 어서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이빨이 불편해 보이는군요 어서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코끼리 들어오세요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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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빨 무지개 낼래요 도와주세요 이빨이 어떤지 한 번 볼까요 이빨에 치석이 너무 많이 쌓여 있군요 치석이 많으면 무지개 이빨을 가질 수 없나요? 내 무지개 이빨 우선 치석을 깨끗이 제거해야 건강한 무지개 이빨을 가질 수 있어요 치석을 없애면 무지개 이빨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물론이죠! 그럼 이제 치료 시작할게요 아, 하세요 먼저 이빨에 쌓인 치석을 제거할게요 이제 치석 가루를 씻어내자 우와! 이빨이 깨끗해졌어 이제 무지개 이빨로 만들 수 있겠는걸 맨들맨들한 이빨 위에 무지개 색깔로 칠해보자 무지개 이빨로 만들기 위해서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묻혀서 이제 발라볼까? 어서 제 상아도 무지개로 만들어주세요 이제 곧 상아도 칠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 됐다! 그럼 이제 상아도 칠해볼까? 자, 무지개 상아로 칠해드릴게요 뽕! 뽕! 이제 레이저로 색깔을 더 예쁘게 만들어드릴게요 우와! 무지개 상아가 완성됐어요 뽕! 난 이제 무지개 코끼리라 치석 가득 가득 코끼리의 이빨 반짝 무지개로 치료 꾹!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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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잇몸에 고름주머니가 가득 있군요 이빨뿌리에 염증이 생기면 잇몸에 고름주머니가 생길 수 있어요 더 아프지 않게 어서 치료해드릴게요 친구들 먼저 고름주머니 속에 가득한 고름을 빼내자 조금 따갑죠? 금방 끝나요 정말 잘 참으셨어요 이제 남은 고름도 모두 없애도록 거즈를 얹어주자 남은 고름들이 거지에 스며들 거야 꾹꾹 눌러주고 거즈를 제거하면 고름 없애기 완료 남아있는 세균들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 연고를 발라주자 고름주머니 치료 끝 잇몸이 다시 건강해졌어 부어 잇떠나고 잇몸 위에 묻은 푸른 주머니 제거 앙, 앙, 앙 파리지옥 환자 들어오세요 아야야 입이 안 닫혀요 도와주세요 어디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어디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아 위아래 턱이 어긋나게 빠져 있군요 의사선생님, 저 이제 팔이 못 먹는 건가요? 너네도 못 부르는 거예요? 아니요, 빠진 턱은 다시 끼울 수 있어요 아프지 않도록 치료해 드릴게요 턱이 어떻게 빠졌는지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우, 이런, 아래 턱이 완전히 삐뚤어졌어요 어서 턱을 올바른 위치로 옮겨줄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턱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아, 이제 부어있는 턱을 따뜻하게 찜질해서 치료해 드릴게요 아, 어떤 게 적외선 치료기일까? 음, 좋아 베이비 셔츠 지리리 지리 야호, 신난다 아직 무리하면 안 돼요 다시 물러보자 아우, 마이크였잖아 아우, 이게 아닌데 왜 안 꺼지는 거야 그래, 이게 적외선 치료 도구야 따뜻해 빠진 턱 치료 끝 이제 마음껏 노래 부를 수 있어요 파리 지옥에 어긋난 턱 모양 올바르게 맞춰 치료 끝 하파리 지옥 아픈 곳이 다시 건강해져서 참 다행이에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함께 이빨이 아파 치과에 찾아온 친구들을 치료해 주자 안녕 맛있는 나의 식사가 다가오는군 아, 어렸잖아 어디 맛있는 녀석 없나 문어다 너무 따가워 도와줘, 너무 아파 후덜덜, 무시무시한 심해 동물들이 치과에 왔어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 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 상어 치과야 갑자기 어두워졌어 아, 아파 이게 무슨 소리지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심해 동물 친구들이군요 모두들 많이 아파 보이네요 어서 치료를 해야겠어요 빨리요, 빨리 심해 동물 친구들 어서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초롱하기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 이빨이 부러졌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빨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아아 아아 윗니, 아랫니, 이빨이 모두 부러졌군요 아아 아아 나 앞으로 어떻게 해요 아하하 환자분 앞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이빨을 대신할 틀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우선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빨이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음 음 아직 뿌리가 남아있는 이빨이 있네요 이빨을 완전히 제거해야겠어요 그럼 부러진 이빨을 뽑아볼게요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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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본격적으로 틀리를 골라볼까 어 하아 무슨 이빨이 좋을까 그래 색깔도 다양하고 예쁜 크레파스 이빨이 좋겠어 어 음 음 음 크레파스가 다 뭉개졌잖아 안 되겠어 어 어 다시는 깨지지 않도록 튼튼한 따개비 이빨이 어떨까 아 아 아 아 따개비는 너무 딱딱해 아하하 다른 이빨로 바꿔 드릴게요 아 네 예쁜 보석 이빨이 좋겠어 어 어 어 눈부셔 어 어 빛이 나서 앞이 잘 보이는걸 찬양하기에도 좋겠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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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롱하기에 이빨 치료 끝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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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땅 부러졌던 이빨 뽑아내고 반짝반짝 틀 위로 치료 끝 하하 아주 눈부셔 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 동하너 환자 들어오세요 으으 아 아파 으음 으음 으으으 으으으음 짜끔짝 Modi타 이번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왜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용 잇몸 깊숙하게 플라스틱이 콕 박혀 있군요 잇몸에 플라스틱이 박혀서 많이 아팠겠어요 바로 치료해드릴게요 친구들! 플라스틱 조각을 어서 뽑아주자 핀셋으로 해볼까? 아야 아파요 깜짝이야! 네 살살 해드릴게요 이제 소독해드릴게요 상처난 곳을 실로 꿰매줄게요 실이 어떻게 생겼더라? 아 이거구나 자 실을 바늘에 넣어서 이거 지렁이잖아 다시 선택해보자 그래! 여기 있어! 정선을 따라서 하나씩 꿰매주면 짠! 잇몸이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이제 잇몸이 하나도 안 아파요 잇몸에 콕 박힌 플라스틱 조각 꺼내고 잇몸 깨벳 치료 끝! 펠리콘 장어 환자 들어오세요 펠리콘 장어 환자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아 오른쪽 왼쪽 턱이 모두 빠져 있군요 안녕! 어? 턱은 빠져? 사냥하다 턱이 빠졌나봐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턱이 얼마나 빠져 있는지 엑스레이로 확인해볼게요 하나, 둘, 셋! 턱뼈를 맞춰야겠어요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볼게요 턱뼈를 맞춰야겠어요 음... 아아 요건 여기에 이건 여기, 요기 이거는 요기, 요기 와! 턱뼈가 모두 맞춰졌어! 이제 붕대를 감아서 턱을 고정시켜줄게요 음... 뭐가 붕대일까? 어? 아! 이거구만! 어? 자, 그럼 붕대를 둘러줄게요 어? 아아 목걸이였잖아 오! 마음에 드는데요? 아하하하 직접 붕대를 찾아보자 어... 화려한 붕대인가? 이걸로 감아줄게요 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헬리콘 장어 아차차! 저건 붕대가 아니라 리본이었어 흠... 이번엔 정말 붕대일 거야 어? 어? 야호! 붕대가 맞았어 헬리콘 장어 치료 완료 크하하하 이제 조심히 사냥할게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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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있던 턱뼈 조각조각 맞춰 붕대를 감아서 치료 끝! 하하하하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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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이지 심해동물 친구들 아픈 게 나아서 참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사냥할 때 조심하세요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함께 치과에 찾아온 친구들을 치료해 주자 안녕 하하하 하하 하하 아야! 갑자기 내 이빨이 왜 이렇게 아프지? 아이고 아파 하하 오늘은 왠지 재밌는 일이 생길 것만 같단 말이야 하하하 오? 갑자기 왜 이렇게 내 이빨이 간질간질하지? 하하하하 매일매일 이번에 사탕을 가득 가지고 다닐 수는 없을까? 그럼 난 이 우주에서 제일 행복한 외계인이 될 거야 에헴! 우리를 소개하지! 삐립삐립! 나는 초록이다, 립! 나는 주황이다, 립! 나는 분홍이다, 립! 우리는 지금 먼 길을 떠나 바닷속 집과로 가야 한다, 립! 외계인도 치과에 간다고?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치과야! 의사선생님! 우리는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입니다! 반갑다, 립! 반갑다, 립! 외계인 환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아기상어치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의사선생님! 지금 우리들 입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빨리 치료받고 싶다, 립! 아하! 입안 어딘가가 불편하시군요! 어우, 저런! 어디가 아프고 불편한지 우선 입안을 천천히 살펴봐야겠어요! 자, 모두들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초록 외계인 틀어오세요! 아야 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빌립빌립! 어느 이가 아픈지 한 번 볼까요?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이빨 사이사이 구석구석 치석이 있네요! 아니, 제 이빨이 왜 이렇죠? 초록 외계인! 이빨 사이사이에 끈적한 치석이 많이 껴있네요! 치석이 쌓이면 이빨이 썩어 아플 수 있어요! 아하,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바로 치석 제거 치료를 시작할게요! 친구들, 우리 초록 외계인을 빨리 치료해주자! 자, 먼저 이빨 사이사이에 껴있는 치석을 긁어낼 거예요! 아프지 않게 천천히 할 테니 겁먹지 마세요! 아, 이구, 이 부분은 치석이 많이 달라붙어 있어 떼어내기 어렵네요! 치석이 깨끗하게 제거됐어요! 자, 이번에는 초록 외계인에게 어울리는 별 모양 치실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우리 친구들도 양치하고 꼭 치실로 이 사이사이에 낀 이물질들을 제거해줘야 해! 아, 간지러워요! 초록 외계인 간지러워도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아주 잘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치아 위에 야광색 불소를 발라줄 거예요! 아프지 않게 잘 발라줄게요! 걱정 마세요! 잘하고 있어요! 용감하네요, 초록 외계인! 불소도포 완료! 우와, 이빨이 다시 멋지게 변했어요! 초록 외계인, 고생 많았어요! 초록 외계인, 이빨 깨끗하게 반짝특! 특별한 이빨로 치료, 끝! 우와, 감사합니다! 주황 외계인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입이 좀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 입이 말썽이에요! 어여 어여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뾰릭 뾰릭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구멍 난 이빨에 세균 암석이 들어 있네요 이빨에 난 구멍을 치료할게요 구멍 안에 나쁜 세균이 숨어있다면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어요 친구들, 먼저 구멍 안에 있는 세균 암석 덩어리들을 제거하자 너무 간지러워요 이제 다 됐어요 잘 참으셨어요 구멍 난 이빨 위로 금리를 씌워줄게요 접착제를 이렇게 바르고 이제 금리빨을 씌우면 금방이에요 우와, 정말 멋진데요? 하나도 안 아프죠? 멋지게 잘 참았으니 앞니에 멋진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자, 이 해보세요 이 앞으로 예쁘게 웃을 때마다 이 보석 스티커가 반짝거릴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우와, 내 이빨이 이렇게 예뻤었나 고마워요 주황 외계인 이빨 반짝이는 금리 멋진 앞니 스티커 치료 끝! 그 다음 핑크 외계인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사탕 이빨 갖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삐리빼림 사탕 이빨 어디 넣을지 한번 볼까요 아 아 자일리톨 사탕 이빨 심어줄게요 자일리톨 사탕 이빨 얼마나 멋질까요? 너무 기대돼요 저도 두근두근 기대되는 거려 빨리 시작해볼게요 여기 비어있는 잇몸 쪽에 사탕 이빨을 심어줄게요 여기 비어있는 잇몸 쪽에 먼저 아프지 않게 하는 주사를 잇몸에 놔드릴게요 자, 무서워하지 마세요 살짝 따끔 아주 잘했어요 이쪽 옆에도 한 번 더 따끔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 새로운 사탕 이빨이 심겨질 곳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줄게요 친구들 지금부터 자일리톨 사탕 이빨을 잇몸에 박아볼까요? 어떤 모양이 좋을까? 선생님 저는 네모 모양 한번 도전해볼래요 네모 자일리톨 사탕이 좋아 보여요 알겠어요, 핑크 외계인 그럼 네모 자일리톨 사탕으로 골라볼게요 벌써 상쾌한 향기가 가득하네요 영차, 영차 조금만 참으세요 자일리톨은 입안에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준답니다 자, 이쪽도 영차, 영차 잘했어요 우와, 정말 완벽해요 이제 매일매일 사탕을 먹을 수 있겠어요 핑크 외계인 언니 횡안 구석구석 잘리톨이 이빨로 치료 끝 나보다 완벽한 이빨을 가진 외계인은 없을걸 모두 용감하게 치료 잘 받았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제일 멋진 외계인들 멋진 이빨로 고쳐주셔서 너무 기뻐요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함께 이빨이 아프거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을 도와주자 안녕 자, 다음 배달지는 어디지 아야, 갑자기 이빨이 왜 이렇게 따가운 거야 아야, 당근이 이빨에 박혀버렸어 빨리 치과에 가야겠어 산타 할아버지도 이가 아프대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샤카아기상어치과야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우와, 산타 할아버지, 사슴치구 아기상어치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빨리 전 세계 친구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러 가야 하는데 이빨이 너무 아파서 갈 수가 없답니다 저런, 어디가 아프고 불편한지 우선 이빨을 천천히 살펴봐야겠어요 자, 모두들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산타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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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아 아 입안 살살 구석구석 염증이 있네요 아니 제 잇몸이 왜 이렇지요 산타 할아버지 입안 구석구석에 염증이 있네요 몸이 피곤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선물 포장을 하느라 잠을 푹 못 잤더니 염증이 생겼나 보군요 빨리 나아서 선물 배달을 완료하실 수 있도록 염증을 제거해 볼게요 덥수룩한 수염 때문에 입안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없네요 우선 이 머리끈으로 산타 할아버지의 수염을 잠시 묶어줄게요 자 오른쪽은 빨간색 머리끈 왼쪽은 초록색 머리끈 다 됐어요 이제 입안을 자세히 볼 수 있으니 바로 염증 제거 치료를 해볼게요 먼저 레이저 치료를 해서 세균을 제거해 볼게요 세균들을 모두 무찔렀어요 마지막으로 연고를 바르고 염증 치료를 마무리할게요 너무 따가울 수 있으니 조심조심 살살 발라드릴게요 너무 따가워요 산타 할아버지 따가워도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염증 치료 완료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따끔따끔 염증 세균을 무찔러 치료 끝 자 이건 의사 선생님을 위한 선물이에요 사슴 환자분 들어오세요 자 이빨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이아이 아파 이거 봐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당근이 박힌 이빨이 깨져 있네요 왜? 이빨이 깨졌다고요? 사슴 환자분 걱정 말아요 당근을 제거하고 금이 난 부분을 메꾸면 감쪽같이 새 이빨이 된답니다 이빨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이빨에 박힌 당근부터 제거해볼게요 자 당근을 모두 제거했어요 이제 깨진 이빨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다시 건강한 이빨로 채워줄게요 오늘은 특별히 사슴 환자분을 위해 크리스마스 특별 치료법을 준비했어요 바로바로 이글루처럼 투명하고 단단한 얼음 이빨 눈 스프레이로 깨진 이빨을 메꿔줄게요 아! 더워 사슴 환자분 차갑더라도 특별한 이빨을 만들어 드릴 테니 조금만 참아요 자 이제 미니 냉각기로 바람을 날려서 눈을 고정해줄 거예요 얼음 이빨 완성! 이제 단단한 이빨을 가지게 되었으니 아무리 당근을 먹어도 절대 깨지지 않을 거예요 우와! 특별한 얼음 이빨이라니!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슴 깨진 이빨 눈 스프레이뿌려 단단한 얼음 이빨로 치료 끝!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거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환자가 여기 있었네 반짝반짝 반지 갖고 싶어서 입안에 숨겼어요 훔친 선물 어디 숨겼나 한번 볼까요? 입속에 숨겨둔 선물들 꺼내볼게요 선생님 잇몸이 너무 아파요 남의 물건을 훔쳐서 숨기는 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빨리 선물을 꺼내서 잇몸을 치료해줄게요 흠... 너무 많은 선물을 입에 넣어서 모두 잇몸에 박혀버렸어요 우선 선물들을 다 꺼내줄게요 잘... 잘... 이 다이아몬드는 너무 커서 잘 안 나오네요 이번엔 반대편으로 가서 꺼내봐야겠어요 뿅차, 뿅차, 뿅차 흐우 저런, 다이아몬드가 잇몸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서 신경이 다 오염됐네요 너무 깊어서 제가 직접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어? 신경의 일부가 끊어져서 검게 오염된 거였어요 끊어진 신경을 다시 이어줄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아야, 선생님 너무 아파요 조금만 참으세요 자, 신경이 다시 연결되었어요 신경치료 끝! 이제 입안이 아프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도둑아픈 잇몸 반짝 부석해고 신경 연결해서 치료 끝! 미안합니다 여기 나머지 선물이에요 모두 용감하게 치료 잘 받았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빠르게 치료해 주셔서 선물 배달을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다 줄 테니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기다려야 해 그럴게요 산타 할아버지 죄송해요 자, 이건 치료를 잘 받은 도둑을 위한 선물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함께 이빨이 아프거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을 도와주자 안녕 역시 소스를 뿌려야 매콤하고 맛있어 갑자기 이빨이 아프잖아 너무 배고파 아야, 입안이 왜 이렇게 간지럽지? 아야, 아, 아파, 아파 이빨이 아파서 밥을 못 먹겠어 우와, 공룡의 입안에 꽃이 폈어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 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치과야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아파요, 아파 우와, 공룡 친구들이잖아 엄청 큰걸 의사 선생님, 이빨이 너무 아파요 공룡 친구들, 어서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티라노사우루스 들어오세요 크앙, 너무 아파 아야, 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이빨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아 아 이빨 사이사이사이 고기가 끼어 있군요 이빨에 고기가 끼어 있다고? 크앙, 당장 빼줘 아하하, 환자분 진정하세요 매운 소스 때문에 잇몸도 다쳐서 많이 아팠겠어요 어서 치료해 드릴게요 먼저 이빨에 끼어 있는 고기를 제거해 줄게요 왜 이렇게 안 빠지지? 안 되겠어, 다른 도구가 필요해 정말 단단히 끼어 있나봐 치실로는 안 되겠어 강력한 물줄기로 고기 조각을 빼보자 야호, 드디어 빠졌어 아하하, 너무 시원해 이런, 매운 양념 때문에 잇몸에 상처가 났어 연고를 발라서 치료해 주자 우와, 세기사야 우와, 티라노의 이빨이 깨끗해졌어 흥, 멋진 내 이빨이 돌아왔어 고기 가득 가득 상처 많던 잇몸 깨끗한 이빨로 치료 끝 트리케라톱스 환자 들어오세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요 도와주세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 아 윗니, 아랫니의 이빨 위치가 삐뚤빼뚤 하군요 이빨의 위치가 어긋나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할 수 있어요 교정으로 치료해 드릴게요 친구들,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빨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확인해 보자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아 앞니가 튀어나오고 아랫니가 삐뚤빼뚤 하군요 어서 치료해 드릴게요 자, 먼저 브라켓을 이빨에 달아줘야 해 이빨 하나하나에 붙여주면 돼 휴, 다 됐다 이제 철사로 브라켓들을 이어주자 이제 교정 고무줄로 이빨을 더 반듯하게 만들어주자 고무줄은 혼자서 할 수 없겠어 간호사 윌리엄 도와주세요 어허, 교정 고무줄 치료는 윌리엄에게 맡기세요 으쌰, 으쌰 하나, 둘 하나, 둘 이 정도면 충분해요 고마워요, 간호사 윌리엄 언제든 불러주세요 우와 이제 저도 맘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교정은 한 번에 완성되기보다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좀 더 지나면 다른 공룡들처럼 어긋난 이빨이 맞춰질 거예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기 상어 치과에 와주세요 네, 까먹지 않고 꼭 올게요 기어나온 앞니 삐뚤빼뚤 아랫니 교정기와 고무줄로 치료 끝 음, 맛있어 브라키오사우루스 환자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 입안이 불편해요 도와주세요 어디가 아픈지 한 번 볼까요 아, 아 이빨 안쪽에 예쁜 꽃이 활짝 펴, 꽃룡 꽃이 폈어요? 꽃 너무 좋아 꽃을 계속 두면 앞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아, 하세요 꽃을 뽑기 전에 우선 입속에 가득한 흙을 없애줄게요 바람으로 흙을 모두 날려버리자 우와, 바람이 정말 낸걸 우와, 깨끗해졌어 이제 꽃이 잘 보여 자, 이제 힘껏 꽃을 당겨보자 아, 혼자서는 안 되겠어 간호사 윌리엄 도와주세요 네, 의사 아기상어 선생님 우와, 드디어 뽑혔다 어, 뿌리에 무가 있어 그런데 하나가 아니네요 간호사 윌리엄 계속 뽑아요 야옹, 자, 야옹, 자, 둘 야옹, 자, 야옹, 자, 셋 야옹, 자, 야옹, 자, 넷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물을 뽑았어요 이제 이빨에 가득한 흙을 퍼내자 우와! 정말 많은 흙이 들어있었어 이제 비어진 이빨 안을 채워주자 브라키오사우루스 이빨 치료 끝! 이제 꽃이 자라지 않을 거예요 이빨 가득했던 꽃 과물을 뽑아 깨끗한 이빨로 치료 끝! 향기로워! 공룡 친구들의 아픈 곳이 다시 건강해져서 참 다행이에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함께 치과에 찾아온 친구들을 치료해 주자 안녕! 자, 인어 공주야 이 물약을 마셔보렴 내 목소리가 왜 이래? 깊은 잠에 빠진 공주님을 내가 꼭 구해내겠어 공주님 공주님! 제가 왔어요 왕자님! 공주님들이 치과에 왔어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 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치과야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우와! 인어 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백설 공주! 아기상어치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의사 선생님! 제 목소리가 이상해요 이가는 소리를 듣고 왕자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제 입냄새를 맡고 왕자님이 쓰러졌어요 저런 문제가 심각하군요 우선 입안을 천천히 살펴봐야겠어요 자, 공주님들 모두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인어 공주 들어오세요 내 목소리가 이상해요 도와주세요 이 반응 한번 살펴볼게요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는 송곳니가 없네요 송곳니가 없다고요? 인어 공주,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는 송곳니가 빠져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바로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할게요 노래가 나오는 송곳니를 넣어주면 목소리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빈 곳에 새로운 송곳니를 넣어줘야 하는데 어떤 모양이 좋을까요? 코끼리 상아, 상어 이빨, 사람 치아 중에 공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골라주세요 저는 사람 치아로 할래요 좋아요! 이번에는 색을 골라볼까요? 빨, 조, 노, 조, 파, 남보 이 중에 어떤 색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다 너무 예뻐서 무슨 색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골라주세요 흠, 공주님한테는 보라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음표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반짝이 가루를 뿌리고 분홍색 음표 스티커를 붙여주면 완성! 완성! 완성된 치아를 잇몸에 넣어줄게요 이제 음표 스티커를 누르면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아름다운 뚜루루뚜루 내 목소리 뚜루루뚜루 우와! 드디어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잃은 바닷속 인어공주 노래 나오는 송곳니로 치료급 아름다운 뚜루루뚜루 목소리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인어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입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도와주세요 무슨 문제가 생겼나 살펴볼까요 이를 갈아서 이가 많이 상해 있군요 공주님 혹시 잠잘 때 이를 꽉 깨물거나 이갈이를 하시나요? 치아가 삐뚤빼뚤 많이 상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삐뚤빼뚤해진 치아들을 치료해주고 밤에 이를 갈지 않도록 도와드릴게요 친구들! 먼저 삐뚤빼뚤해진 치아를 치료해주자 텅 빈 곳을 꼼꼼하게 채워줘야 해 어휴 공주님 이를 많이 갈았나 봐요 치아가 많이 망가져 있네요 이제 하얗게 채운 곳을 딱딱하게 굳혀줄게요 이렇게 치료를 해도 앞으로 계속 이를 간다면 치아가 또다시 삐뚤빼뚤해질 거예요 더 이상 이를 갈지 않도록 마우스 가드를 껴드릴게요 자, 윗니 먼저 어, 의사 선생님! 마우스 가드가 너무 불편해요 음, 공주님! 불편해도 조금만 참으세요 잘 때 마우스 가드를 껴주면 더 이상 이를 갈지 않을 거예요 아랫입까지 껴두면 치료 끝! 앞으로는 잘 때 꼭 마우스 가드를 착용할게요 밤새 이를 가는 잠자는 숨속 공주 마우스 가드로 치료 끝! 아야 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입안 구석구석 음식물이 끼어 있네요 음식물이 끼어 있다고요? 음식물이 끼어 있으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입냄새가 날 수 있어요 빨리 음식물을 제거해 볼게요 먼저 집게로 음식물 조각들을 뽑아낼게요 고기 조각은 잘 안 빠지네요 음식물을 완벽히 제거할 수 있도록 치실도 사용해 줄게요 윗니도 쓱싹쓱싹 아랫니도 쓱싹쓱싹 와 너무 시원해요 휴 음식물이 오랫동안 끼어 있어서 염증이 많이 생겼네요 염증 때문에 잇몸이 퉁퉁 부었어요 부어있는 잇몸에 연골을 넣어주면 치료 끝 입안이 깨끗해졌어요 의사선생님 감사합니다 입냄새 풀풀 나던 백살공주 입안 염증 제거해서 치료 끝 모두 용감하게 치료 잘 받았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함께 입안이 아프거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을 도와주자 안녕 안녕 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 주세요